원래 이렇게 달았었나? 이렇게 디저트 전문 먹방 유튜버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대단해요! 지금 라면 먹고 싶어 김치찌개 라면 크리스피 도넛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리스피 도넛 던킨 도넛 생크림 와플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크리스피 고춧가루 와플 반씩은 촬영 끝나고 어머니 드리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제가 요리를 먹었지만 아이스크림이 너무 잘어울렸죠 ㅋㅋ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어서 매운 맛이에요 음 5가지 정도면 고기맛이 더 좋게 잘 어울렸어요 달고 싶어요 그는 소스에 넣으면 기름이 더 좋고 고기맛이 더 좋더라구요 소스와 고기가 더 좋아요 고기맛이 더 좋아해요 쥬야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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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이 쫙 퍼지는 느낌 소름 돋게 당이 돋네 원래 이렇게 달았었나? 바닐라가 Always 매다리에 어떤 휘어져요? 멘탈거 송구 콩둑 삶은 이건 단단한 식감도 사이니까요 이제 노른자 먹으면 소스는 단단한 식감이에요 이끌것은 사이니 과감은 꾸덕꾸덕합니다. 과감은 매콤함이 매콤하고 넣습니다. 과감은 매콤하고 좋습니다. UK가 생긴 참치 något, 매콤하고 정말 매콤함! 으음... 고춧가루 마요네즈.. 고춧가루 디저트를 전문적으로 드시는 먹방 유튜버 분들 이거 솔직히 배는 그렇게 안 부른데 이거 어떻게 다 드세요? 배부른 것보다 막 어지러워요 오늘 당이 막 한 번에 확 들어오니까 와 달아 대박 진짜 대박이네 음 음 우와 후 후 후 후 후 후 후 아 후 고춧가루 음 아.. 허니롱 배불리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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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마카롱 너무 맛있어 안되겠어요 억지로 진짜 못먹겠습니다 지금 신김치에 넣은 김치라면 먹고싶어요 어떡하지? 와 대박이다 디저트 전문 먹방 유튜버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대단해요 라면 먹고싶어 김치찌개 라면 운동 끝나고 당분 섭취를 위해서 하나씩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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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